한글자막 by 한효정 밥 드 셨 나 요? 밥 드셨나요? 밥 드셨나요? 네 안녕하세요 ATV의 막내 원빈입니다 네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알려드릴 한국어는 바로 밥 드셨나요? 입니다 제가 왜 이 단어를 선택했냐면 한국인은 밥심 밥이 중요해요 노래 부르기 위해 춤추기 위해 밥을 먹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꼭 뭘 하든 밥을 먼저 먹고 하세요 아시겠죠? 그럼 여러분들도 밥 드셨나요? 밥 드 셨 나 요? 밥 드셨나요? 밥 드셨나요? 밥 드셨나요? 밥 먹었어? 식사하셨어요? 식사하셨어요? 밥 드셨나요? 식사하셨어요?